조종룡 치아로? 치아로 언제 남았어요? 치아로 근데 지금 3분 전? 아닌가? 5년 전? 언젠지 난 몰랐는데? 응 네 언젠지 나한지는 몰라 명곡인데 이거 영어였는데? 댄싱 뭐였는데? 뭐지 이게? 영어 맞아 취직해봐 잠깐만 이게 뭔 노래였지?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언제쯤 나왔어? 응 별로 안 됐어 이거는 이건 별로 안 됐어 1,2년 전? 1,2년 전도 아닌 것 같은데? 전혀? 응 많이 답답해 굿노리든 댄스 나이로잉 맞아 깜빡깜빡 다음 노래 1,2년 전? 1,2년 전? 1,2년 전? 2,2년 전? 이거 알아 펜씨 원하면 주신 노래 어 이건 펜씨 알아 나 펜씨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다? 춤이 이거야 근데 펜씨도 좋아 펜씨 노래가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약간 듣다 보니까 중독성? 약간 약간 중독성 때문에 들어요 왜요? 왜냐면 나 그 노래 들었을 때 별로였어 왜냐면 그 뭐지? 요즘 추신노래들이 에너지가 많고 맞아 맞아 근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엽고 2019년 응 응 그러니까 트와이스 분위기하고는 좀 달랐던 노래예요 네 네 네 네 아 이거 뭐더라 뭔 노래인지는 아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트와이스에서 알아 아프고만 예 예 예 예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하고서 시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 정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트쉐커 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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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냥 그거였어 하트쉐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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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 너무 짧아 내가 들을 수가 없음 근데 나 못 맞힐 거 같은데 우리 우리 지금 뭐 그런 나무라 응 아 네 아 아 아 1. 라이키 이게 뭔 노래야? 나 이거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? 2. 라이키 그냥 계속 가면 돼 이게? 이게 라이키야? 3. 라이키 시그널 보내 스와이스 liken 우리 춤 singing 아직 먼저 들었어요 저는 약간 좀 많이 듣거나 그랬던 게 우아하게랑 우아하게랑 요즘 거 좀 많이 듣고 있고 약간 꾸준히 많이 듣고 있는데 트와이스 거는? 근데 트와이스 3 좋아해 줄 수 있나요? 트와이스 3 약간 아 그냥 너무 예뻤어요 JYP 시민 가수가 나온다길래 어? 예쁘네? 이런 거 봤던 게 계속 보게 되었던 거지 마지막 곡 노래인데 마지막 노래? 네 너도 모르는 노래야? 나도 모를 텐데 그래요? 네 그래도 그거는 The Best in I Ever Have You 나 이거 뭔 노래인지 몰라 트와이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